웹 스퀘어 키 가이드입니다. 그리드 뷰의 데이터 드래그 셀렉트와 유즈 쉬프트 키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하면 드래깅 혹은 쉬프트 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셀들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셀들을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데이터 드래그 셀렉트와 유즈 쉬프트 키 두 속성을 모두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 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드래깅을 통해 여러 셀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쉬프트 키를 사용해도 셀 여러 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. 프라퍼티 뷰에서 데이터 드래그 셀렉트 속성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유즈 쉬프트 키 속성 역시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드래깅을 통해 여러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쉬프트 키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. 선택한 셀들은 삭제 버튼을 눌러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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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